내가 그전에 결혼을 했더라도 내가 마흔은 하나가 돼야지만은 내가 활동을 하는 수지 그전에는 내가 집에서 딱 너무 힘들게 사라는 사주거든 근데 여자치고 이 사람을 집에 갖춰놨다 정말로 못살아요 성향 자체가 내가 밖에서 활동하는 사주예요 일명 그래도 말은 해요 일명 우리가 내가 좀 많이 배웠다며 교사 사주고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사주지 내가 이끌려다 가나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까딱까딱 할 거야 뇌는 하라고 그런데 아까 내가 왜 마음 그 후로 좀 피었냐고 말했냐면 그래도 어쨌든 저렇든 우리가 그러잖아 누가 가시면은 내 남편이 가셨다 그러면 조금은 슬퍼할 때인데 어느는 슬퍼할 결도 없이 그냥 마음속에 그냥 편하다 어거지 춘향이라고 어거지 결혼했나봐 카메라 일찍으로 돌리고 싶어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는 나름대로 언니를 되게 사랑을 하신 것 같아요 망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 너는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게 나한테 눈길 한번 안 뒀냐고 그래 어 근데 내가 좋아서 먹는 술이 아니라 너 고집 좀 꺾어보려고 마셨대 신랑의 말입니다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술 안 먹고는 한마디도 못하지만 술 먹고는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언니의 사방님의 사별하신 사방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내 엄마 좀 타달라 내 아버지 좀 타달라 타야지 타는 거지 안 타면 안 타요 근데 언니는 지금 아휴 시발 내가 우리 신랑 보러 온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신랑 말을 할까 언니는 그럴 거예요 뭐만 하는지 알겠죠 근데 신랑은 이럴 때 아니면 걔가 없어 이럴 이러니까 낳고 치는 거야 나 좀 봐달라 나 좀 알아달라 당신 왔어? 이럴 때 무당도 힘들어요 왜? 죽은 망자를 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순간적으로 나 갔다 오게 하고 가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왜? 사고로 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 내가 아팠으면 정의라도 하고 갔을 거고 무슨 말이라도 하고 갔을 거고 반성이라면 반성도 하고 갔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쫙 이렇게 교통사고 난 소리 있잖아요 그거 들고 아웃 그렇게 보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많은 거예요 신랑이 한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세월이 오래됐다 친들 빨리 가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남겨준 돈 갖고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래도 보험금도 많이 남겨주셨나 봐요 보험금도 그리고 벌은 돈도 아저씨가 좀 있었나 봐요 물어봐요 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요즘에 대답을 안 하는 손님이라서 미치겠어 근데 안 할게요 강의 안 하려고 했냐면 결국 손님들이 알아서 듣더라고 뭐 또 자기 목소리가 나가서 창피하는 사람도 있고 창피해요? 내가 대신 따라할게요 이렇대요 이해해주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가 그런 말을 전해달라고 그러네요 나 없이 살아가는 재미가 많아 물어보고 내가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러고 애들은 잘 키웠냐고 물어봐요 애들 둘째가 누구예요? 여자 걔를 이뻐했어 그나마 아저씨가 네 걔를 많이 물어봐요 응 이쁘게 컸냐고 그러고 시집 갔냐고 또 물어봐요 응 물어본다고 응 안 갔대요 큰아이는 잘했냐고 물어봐요 응 이게 조상점입니다 그래도 우리 큰아이 기죽 기죽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응 이 물어본 거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하면 전문 보러 온 건 아닌지 아는데 망자가 올라탱여놔도 어쩔 수 없다고 어? 알아듣지? 아 개꿀 같아요 아저씨 근데 어? 언니가 이리저리 정말 절대로 누구를 안 믿어요 진짜 내일 저기서 금 나와 켜봐 그래도 무슨 금이 나와 절대로 안 믿는 성격이에요 누구를 절대로 근데 우리가 참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나쁘면은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빠지더라고 작년 재작년 3년 세월이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쵸?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유리해요 유리해요 지옥이었을 거예요 예 금방 투자하면은 얼마 있다가 금방 풀어진다 했거든요 난 그래서 투자한 거지 길게 갔으면 투자 안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 이자도 안 나오고 고 사람이 원금도 못 받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속이 문 들어 터진다고 그래야 되지 언니 속이 먼저 터지지 나도 속이 먼저 터져 어디다 안 하고 고기만 까딱까딱 언니 보고 네 맞아요 아 근데 뭐 웃으시다 누가 요즘에 우리 집에 내가 무서워서 손님 못 오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 안 무섭거든 사실 오면요 응? 근데 제가 많이 무섭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소리 안 지르려고 이제 이쁘신데 어? 이쁘신데 이쁘신? 이쁘신? 이쁘고 무서운 거고 틀려요 소리 지르는 거 하고요 그래요? 감사해요 언니한테 소리 안 들어서 이쁘게 보일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다 묶어있어요 언니가 들어간 돈이 다 묶여 있어서 오늘 된다 내일 된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된다 계속 돈 가져가니까 투자한 일을 언니는 투자한 사람을 믿고 투자한 거지 그 누구를 갖다가 그 그 뭐 뭘 다 투자한 건 아니라고요 그쵸? 그건 맞다는 소리죠? 그 사람이 풀리지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자기가 투자한다는 거 엉뚱한 듯 사고친 걸로 보여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대단히 말하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투자 두 건이 조금 지금은 안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 건 다 왜 속았나요 왜 속으셨어요 라고 말하고 그 똑똑이도 속는구나 딱 그러고 싶어요 그거 투자해 놓고 나서부터 언니가 딱 인생이 역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딱 돈이 안 회전이 안 돼요 그렇죠? 이리저리 양쪽 화폐에서 내가 많으면 한 1억 6천 7천 정도 될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딱 다리를 묶으면서부터 내가 돈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드로 계속 생활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긁어맞기라 그래 돌려맞기라 그래야 되나? 돌려맞기 돌려맞기 아 돌려맞기 돌려맞기래요 돌려맞기 생활하다 보니까 내 나름은 내 나름대로 막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받아 있고 잠 못 자실걸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잠을 잘 쓸 거야 나도 나도 나부터도 뭐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지 그걸 착착 맺고 나가고 돌아가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고 또 세상에 요즘에 아니 뭐 시기를 어떻게 하길래 뭐가 그렇게 힘든지 안 돌아가 세상이 우리가 부동산이 잘 돌아가지 우리도 잘 돌아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딱 정신이 마비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신경질적으로 변해져 있는 거고 다 돈 돈 돈 돈 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까지가 언니한테 최악이 될 거예요 아마 4년 세월이 최악이었을 거예요 나름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힘이 들지 않았어요 속이 타지는 않았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3년 세월부터 3년 세월 9월 7일 달부터 내가 완전히 망조 아니면 망조가 들었을 거야 맞죠? 맞다는 소리죠 이것은? 그렇죠? 그게 언제 풀리냐면 내년 2월 달이 돼야지 풀려요 언니가 내년 2월 내년 2월 달까지 풀린다니까 그 대답은 하시네요 고객님 까딱까딱 하시다가 내년 2월 달까지 풀리지 오늘 준다 내일 준다 그 뻥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안 돌아요 뻥을 치려고 뻥을 치는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 마음 잡으시고 내년 2월 3월 달까지 마음 굳고 잡으시고 언니가 하는 일이라 좀 충실하게 계세요 언니 것도 지금 수돗되어 있고 팔지 못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내가 정리하면서 내 걸 정리하면서 망조 들어 버린 거예요 맞죠? 내 문서 정리한 거죠 그 무렵 내 문서를 갖고 있지 그랬어요 왜 정리했어요? 아유 바보 됐습니다 찾이 Мы 너무 flight 야 야 나 나 나 나 나